하린아 요즘 취미 활동 특별히 하는 거 없어? 운동 말고 요즘.. 요즘 먹는 거 같은데? 취미? 이거 취미라고 느낄 만한 게 없네 꿈꾸기 새벽에 후회식 입어서 모기 잡고 근데 그거 한 두 번 이유로 요즘 모기들 없어 여긴 모기들이 없더라고 표정이 근데 그거 종기야 무조건 잡고야 안 알겠다는 하린이가 갑자기 자고 있었어 다음날 우리가 스케줄이 없어서 다녀오는 지 근데 난 이제 막 차가 올라오고 거의 잘듯 말듯하고 눈눈하게 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눈빛이 엄청 센 거야 그래서 아 뭐야 봤더니 하린이 갑자기 혼자 지 혼자 우리 시켜놓고 나 이렇게 막 혼자 이러는 거야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뭐 드라마 보듯이 보고 있었어 이렇게 제가 뭐하나 알아냐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있다가 하.. 우리 다시 꺼 내가 자는 줄 알았어 그래서 자나보다 했어 근데 한 2분 있다가 다시 하.. 스케줄이 혼자 이렇게 아.. 혼자 이런데? 그러나 어차피 뭐 이러면서 그 귀.. 그 귀에서 그건 아니구나 아니 애들이 원래 보통 있으면 귀에다가 이러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아무 소리소음 없이 와가지고 갑자기 간지러워 어 뭐야 왜 이렇게 간지럽지 하고 있으면 물렸어 십자가 만들어 놓고 프레시지 딱 하다가 이제 민감해져 몸에 이 신경들이 본 순서에 그냥 살짝만 스쳐도 막 이러고 이제 왜 이래? 에어컨 껐더라 네? 어디? 형이 껐어요 내가 껐다고? 어제 형이 껐어요 아 근데 자기 전에 너가 춥다고 그래 내가 꺼린 거잖아 진짜 나 여름에 감기 걸릴 뻔 해가지고 오 나는 열사병 걸릴 뻔 했어 더워가지고 감기가 났냐 열사병이 소중히 하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서로를 위한 거지 뭐 근데 결국 둘 다 안 걸린 거니까 그러니까 멋있다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O형보다 AB형이 더 목이 잘 물리는 거 같아 나 안 물려 그러니까 형은 약간 특이체즈 나도 안 물려 내가 운동해서 육즙이 맛있나봐 나도 운동하자 나도 운동하자 나도 운동하자 내가 볼 땐 그냥 하민이가 저기 근처에 있어서 묶는 척 제일 가깝지 않아 아니 그러면 너가 제일 잘 물려야 그래 넌 창문하고 우리 창문에 이제 창문은 우리 안 열면 거잖아 뚫고 자잖아 뚫고 자잖아 귓 때문에 원래 그런 걸 좋아하잖아 어 귓 너 주변에 빛이 지금 강하게 아 근데 우리가 거실부를 항상 켜두고 자잖아요 거꾸라 아 그럼 이거다 우리 셋 중에 하민이가 제일 빛나서 아 여기들이 야심한 밤에? 그렇지 너 자체가 빛나는 사람이 그리고 우와 그래서 그럴걸 어때 일리 있지 야 일리 있다 야 아 그 얘기 한 번 하긴 했어 네? 그.. 그저께는 나한테 말하긴 했어 누구냐 그 모스키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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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로스키토 아 러시아 문이에요? 아니야 모스키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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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기 요즘 모스키토라 몰라요 우리가 제일 그거라서 서우였구나 내 단무왤토 안 돼 내 단무지 이리와 고기 오 모기 온갖 백화 모스키 공약 오 감사합니다.